지금 제가 건너고 있는 다리는 진천 농다리입니다. 농다리를 건너서 4월 12일에 개통한 출렁다리까지 가보려고 하는데요. 출렁다리 이후에는 초평호수 둘레길을 걸을 예정입니다. 봄날 바라보는 진천 들판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농다리 주차장까지는 2에서 3km 정도 남았고요. 저는 차량용 내비게이션에 진천 농다리 주차장을 검색했습니다. 이곳은 상가가 있는 제1주차장이고요. 이곳에서 농다리까지는 250m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걸어보면 400에서 500m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제1주차장에서 계속 직진하면 굴따리를 지나게 되는데요. 굴따리를 빠져나오면 제2주차장부터 제4주차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제2주차장에서 농다리까지는 200에서 300m 정도 됩니다. 앞에 하천이 있는데요. 이 하천은 미우천입니다. 미우천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2개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농다리를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진검다리하고 모양이 많이 다릅니다. 작은 돌을 물고기 비늘처럼 양옆에 길게 쌓은 후에 그 위에 큰 돌을 얹었습니다.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 큰 돌이 몇 개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세워보았는데요. 저는 28개를 세웠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농다리를 건너실 때 마디 모양이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천 농다리를 다 건넜습니다. 건너오자마자 이정표와 안내도가 있는데요. 저는 농다리에서 시작을 해서 야외음악당, 새로 생긴 미르상공구 출렁다리, 하늘다리, 초롱길을 따라서 야외음악당을 거쳐 다시 이곳 농다리까지 돌아올 생각입니다. 출렁다리로 가기 전에 앞에 정자가 보이고 있는데요. 정자에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자의 이름은 천년정입니다. 이름은 상당히 멋진데 앞에 나뭇가지들이 많아서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새로 생긴 미르상공구 출렁다리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표를 지나자마자 데크가 있고요. 데크 양옆에는 연초록으로 물든 풀들과 나뭇잎들이 저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까지 들고 있어서 더 아름답게 빛나는 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뭇잎이 붉게 물들어 있는데요. 봄에 나뭇잎이 왜 붉게 물들어 있는지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라도 이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앞쪽에 자주새 꽃 보이시죠? 연초록의 잎들 사이에 있어서 더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산지인데요. 중국에서는 붉은색을 띈다 하여 자형으로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꽃봉오리가 밥풀떼기하고 비슷해서 밥풀떼기, 밥티기, 박태기나무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미세먼지하고 황사가 많아서 파란 하늘이 드러나지는 않는데 계속해서 보이는 연초록의 잎들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직진하게 되면 성암당을 거쳐서 야외음악당, 출렁다리까지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곳에서 왼쪽 농암정을 거쳐서 야외음악당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거리에서 5분에서 6분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농암정을 만났습니다. 농암정에 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암정에 올랐습니다. 농암정이 산 능선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잘 통해서 정말로 시원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농암정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농다리 쪽으로는 나뭇가지가 많아서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없고요. 반대쪽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탁 트인 전망이 펼쳐져서 초평호수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세문지 때문에 파란 하늘을 볼 수 없는데요. 파란 하늘이 드러나면 더 멋진 풍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길은 제가 좀 전에 삼거리에서 농암정까지 올라온 길이고요. 왼쪽으로 야외음악당으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을 따라서 야외음악당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암정에서 3분에서 4분 정도 내려왔고요. 야외음악당을 만났습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공연장이고요. 이곳에서 오른쪽을 바라보면 저 멀리에 출렁다리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바라보면 음악당 끝자리에 서너 분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그곳에 데크가 있는데 초롱길입니다. 초롱길을 따라가면 하늘다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출렁다리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건물은 카페인데요. 미르 카페입니다. 카페 바로 앞에 황토 맨발 숲길이라고 하는 이정표가 있어서 궁금해서 이정표를 따라가 봤습니다. 카페 뒤쪽으로 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황토로 된 맨발 숲길이 있는데요. 잠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토끼를 계속해서 걷고 있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진 맨발 황토 숲길입니다. 출렁다리를 방문하실 때 황토끼를 걸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토 맨발 숲길 시작점인 카페 뒤쪽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발장하고 발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시설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출렁다리로 되돌아왔고요. 지금부터 4월 12일 날 개통한 미르 309 출렁다리를 건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왜 이 출렁다리가 미르 309냐고요? 미르는 용의 옛말입니다. 초평호수에 용이 살았다라고 하는 용의 전설에 있기 때문에 미르라는 이름을 붙였을 것 같고요. 309는 출렁다리의 길이입니다. 309미터 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무주탑 출렁다리 중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섭지는 않습니다. 진행방향 오른쪽 풍경을 바라보면서 걷고 있습니다.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초평호수의 풍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출렁다리가 오죽순 생기고 있는데요. 실제 출렁다리를 가보면 주위 자연환경하고 어우러지지 않아서 출렁다리가 오히려 자연 풍경을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곳 출렁다리는 전혀 그런 느낌 없이 초평호수의 풍경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진행방향 왼쪽을 바라보겠습니다. 저 멀리에 제가 올랐던 농암정 정자가 보이고 있고요. 왼쪽에는 야외음악당도 보이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를 다 건너왔습니다. 제가 가본 출렁다리 중에서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곳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둘레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아, 농다리 주차장에서 이곳 출렁다리 입구가 있는 미륵카페까지는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되돌아갈 때도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되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산길을 따라 6분에서 8분 정도 걸었고요. 앞에 초평호수가 보이고 있습니다. 초평호수를 만났습니다. 호수과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가 놓여 있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데크입니다. 앞쪽에 하얀색 다리 보이시죠? 저 다리가 하늘다리입니다. 하늘다리를 건너서 초평호수 반대편에 있는 둘레길을 계속해서 걸을 생각입니다. 풀오른 초평호수의 물도 보기 좋지만 제 머리 위에 있는 연초록의 나뭇잎들도 너무나도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때문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고서 이곳을 방문하시면 미세먼지가 없어진 파란 하늘을 보실 것 같습니다. 햇살도 곱게 들고 있는데요. 정말로 걷고 싶은 길입니다. 미르 309 출렁다리에 오시면 이 길도 꼭 걸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데크를 따라서 8분에서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하늘다리가 보이고 있고요. 하늘다리 바로 옆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 앞에 청춘상해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더워서 목이 많이 말랐는데 음료수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초평호수를 바라보면서 음료수를 마실 수가 있는데요. 시원한 호수의 바람이 불어와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소원지가 가득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원을 빌었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다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이 하늘다리도 상당히 긴데 미르 309 출렁다리에 비하며 매우 짧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가 있어서 초평호수를 한 바퀴 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등산로이고요. 왼쪽은 초롱길인데 저는 초롱길로 진행하겠습니다. 초롱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크를 따라서 초평호수를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등산로 쪽으로 진행하면 산을 넘어서 진천농다리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하시던 진천농다리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산로는 조금 험하고요. 초롱길은 걷기 편하기 때문에 저는 초롱길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에 야예음악당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늘다리에서 이곳까지 15분에서 2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곧바로 진천농다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발제인 농다리로 되돌아왔습니다. 농다리에서 출렁다리를 보고 되돌아오는 데는 1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출렁다리를 건너서 하늘다리 초평길을 걷고 이곳까지 오는 데는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 꼭 가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메타세카이아길인데요. 이곳을 많이들 모르시더라고요. 이곳에서 묘우천을 따라서 200m 정도만 더 걸으면 됩니다. 인공포포 있는 쪽으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함께 가보시죠. 인공포포에 도착했습니다. 떨어지는 물질기가 참 좋은데 오늘은 인공포포를 가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인공포포 바로 옆에 메타세카이아길 시작점이 있거든요. 메타세카이아길은 700에서 800m 정도 됩니다. 이 길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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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